프린터와 상당 부분이 유사할 수도 있고요 또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린터는 키보드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글 터미널인 경우는 키보드에서 들어간 것이 물론 컴퓨터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모아 써져서 표시도 해야 되고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일단 한글 컴퓨터 터미널이냐 한글 터미널이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터미널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글 터미널이라는 것은 기존의 영어 터미널이 있는 데에 한글이 추가가 된 거죠 그 한창 뒤에 한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한글이 풀어쓰기로 키보드에 들어가면 내부에서 처리가 되어가지고 화면 장치에 모아 쓰기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한글 터미널인데 본 발표에서는 주로 뒤에 나온 한자 쪽은 생략을 하고 초기의 한글 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도 많은 활동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 많이 발견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글 자체의 특성 그 다음에 한글의 패턴 인식이라든지 이런 정도였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좀 해보려는 데는 아날로그 형태로 오셰로스코프에다가 기억자를 써본다거나 이런 몇 가지 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화면에 전체 글씨를 쓴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발견을 잘 못해서 이제 새로 발견이 되면 한번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76년도 2월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석사 논문의 그 타픽 자체가 이제 한글의 컴퓨터리제이션 뭐 이런 제목을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한글 오토마트하고 그랜마 이런 분석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거를 실현해 보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텍트로닉스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그래픽을 출력하기 위한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뭐 미리 설명이 왔지만 노바라는 이제 카스티에 있던 컴퓨터에서 이제 키보드도 저희가 대충 풀어 쓰기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은 그거로 이제 출력을 해보는 이제 그런 형태의 졸업 논문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제학회의 이제 발표도 물론 이제 그 뒤에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는 미니 컴퓨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은 그 이제 스토리지 방식의 이제 테토리니스라고 하는 그 디스플레이 특수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꺼번에 있어서 좀 어지럽겠습니다만은 이게 스토리지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쭉 쓰다가 중간 정도에서 글자 하나 틀렸다 라고 하면 화면을 다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원래 용도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101장에 가가지고 글을 쓰는데 이제 백지 한 10장 주고 중간 정도 하나라도 틀리면 세 종이 다시 주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논문을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샘플로 이거를 했는데 이거 쓰는데 누가 와서 이제 말 걸면 또 다시 틀리고 틀리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하루 종일 걸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 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써야 되니까 힘들게 이렇게 쓴 글씨가 이제 국민교육헌장인데 불행히도 지도 교수님께서 이건 좀 정치 색깔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논문에서는 빠지고 논문에는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벡터 방식으로 뭐 그리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물론 이제 키보드에는 플러스기로 갑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거는 당시에도 이미 그 벤처 아마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 제외 과학자 오신 분한테 터미널을 하나 개발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금방 된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학교에 계신 분들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걸 보니까 사실은 화면에 저런 거는 저 당시 선사시대거든요 지금 여기 쭉 얘기하셨지만은 처음 보는 겁니다 갑자기 눈이 팍 띄어가지고 돈을 더 어디서 유치해야 되겠는데 이걸 홍보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아주 큰 일생의 유혹이 있었던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미니콤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은 스토리지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떠한 기초연구만 되었고 본격적인 한글 터미널은 사실상은 제가 이제 직장을 시작을 하면서 한 키스트에서 되겠습니다 한글 터미널이라고 해서 컴퓨터 터미널을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터미널이라고 하면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모니터라든지 쓰는 건데 실제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뭐 팻콤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어떤 HP라든지 와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그런 활동 사실은 그게 더 후반기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연히도 저희 실장님이 아까 좀 계속 나왔었는데 굉장히 아주 비전이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컴퓨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한글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한 거나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그 당시에 브라운과는 크게 있는 일반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이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사실 그 이전에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때문에 다른 데다가 뭐 이제 주고 하다가 이제 결정을 이쪽으로 하셨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텔레비전이 각 집집마다 있으니까 아 정보화 시대를 앞당기겠다 컴퓨터 터미널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린트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플러스기로 와가지고 이걸 결국 모았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초성 중성 종성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결국 그 이제 8048이라는 걸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77년도인데 그 8048이 77년도에 릴리스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이제 초기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해가지고 이제 24 곱하기 16자리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약간의 기본 원리를 보면 맨 왼쪽에 보이다시피 이제 8048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키트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발 도구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으면은 여기 세그먼트라고 노랑으로 되어 있는데 한 글자당 이제 5 곱하기 7자리 노트로 나가는 건데 저희는 그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저렇게 6개를 두어가지고 저 6개로 하나 모아 쓴 거 예를 들어서 뭐 각각 할 때 각이라든지 뭐 군 할 때 군이라든지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종성 이런 거를 저렇게 나오도록 이 코드에 세그먼트 어떤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단계인 거죠 처음에 키보드에서 플러스기가 오면은 일단은 모으고 모은 거가 모양이 가나다라 시기냐 아니면 국이냐 뭐 이런 시기에 따라서 저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코드에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텔레비전에 이제 레스터링을 그대로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가격이 싸다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그 채널 6번을 이제 빌려서 하니까 일종의 방송국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틀려다보면 옆집에서 그 당시 로타리잖아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다보면 6에 걸리면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옆집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한 번 이제 텔레비전으로 했다라는 데에 의의는 있는데 싼데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텔레비전에 그 당시 ntsc 방식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비월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마는 저렇게 이제 그 당시 한 홍보를 잘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저희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이제 제가 나온 장면을 찍은 건데 저렇게 움직이고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정지된 화상을 하면 이게 눈이 떨려가지고 이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한 번 기존에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은 이제 컴퓨터 모니터용으로 이제 다시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모니터도 이 컴퓨터 모니터로 쓰기 위한 게 아니고 cai라고 이제 교육용으로 하는 데에 응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실장님은 철저하게 아예 정보화 사회에 어떤 응용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다 같습니다. 단지 이제 글자를 더 많이 하고 8048 그대로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cai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해야 되니까 아직 그래픽이 안 되니까 이렇게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미니 컴퓨터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도록 해서 지금 제가 그 사진을 못 발견했는데 맨 오른쪽에 피아노 같은 데에 이제 화면이 두 개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저렇게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고 하나는 이제 저희 모니터로 한 거로 해서 이제 여기는 컴퓨터 이제 한글 컴퓨터 터미널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미니 컴퓨터에 이게 붙어가지고 교환 같은 거는 미니 컴퓨터에 있고 거기서 그냥 풀어쓰기로 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모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 거는 이제 우리가 한글 단말기라고 해서 한단이로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아주 이름을 잘 지셔가지고 세종이로도 뭐 져주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단이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는 뭐 기능공 뭐 이렇게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과학의 날에 대통령이 보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갔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자석 같은 걸 이렇게 쓱 긁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디스크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다 날아가가지고 결국은 보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한 거로 그냥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앞에 부분만 제가 의의를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은 그 이전에는 그 영문 터미널에 한글을 이렇게 한 거를 지금 못 봤는데 아마 이제 발견되면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글 모아 쓰기 기능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뭐 다른 프린터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8048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MCU라고 왜냐하면 이제 다 이제 메모리하고 뭐 이쪽에 그 IO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다 이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로 이제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단 1호인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기계어로 했습니다. 기계어로 해가지고 이제 헥사데스멜을 쭉 보면은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보고 이제 이제 한 두 달 되니까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프로그램처럼 심볼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또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8048 자체가 이제 뚜껑에 이렇게 이렇게 이 피로미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 잘못하면은 아까 그 저 스트리지 튜브 그 저 칼스템 세탁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이제 다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피로미 프로그래머로 지우기도 하지만 안 될 때는 그게 또 가로등 같은데 한창 세게 해놓으면 또 지워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번 프로그램 잘못하면은 저거 지우는 게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단 2호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한단 2호는 그 다음 해에 이제 3월 달에 했는데 그 뒤에 인서큐데미로이터도 나오고 이제 그 MDS 시스템이 나와서 이제 어셈블리로 개발을 하거나 훨씬 편해졌죠. 더 빠르게 뭐 이러한 그 개발 환경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앞에 부분만 너무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제 이제 뒤에 부분이 좀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활동들은 사실상은 앞에 부분은 이제 그 계속이 되질 않았고요. 물론 저도 유학을 간다고 나가고 우리 이제 그 당시 실장님도 이제 그 연구소에 이제 부서장님으로 가시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안 됐는데 어 그 뒤 실제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IBM이라든지 팻콤이라든지 이런 데 시스템에 어차피 그 영문으로 되어 있던 거 이거를 이제 한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컨트롤러를 한글로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시대순으로 보면은 뭐 히로트패카드 쪽에서 그 설계 지원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한글 터미널을 했다라는 이제 기록을 찾았고요. 마찬가지로 유사한 활동이 이제 금성사에서 있었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이 사실 CRT 그 당시 터미널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잘 보급이 안 됐는데 그 동양정밀에서 이제 OEM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컨트롤러보드를 이제 한글화하는 그러한 이제 활동이 있어서 아까 이만재 박사님도 인볼브가 되어서 이제 저거를 이제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한 저러한 그 활동으로 저희처럼 세그먼트가 아니고 이제 오버랩을 하는 이제 그런 활동으로 또 더 이쁜 그러한 글자를 이제 만들어냈고 여기 있는 대로 팻콤이라든지 IBM은 또 팻콤은 이제 키스트 그룹에서 하고 IBM은 이제 일본의 후지사와 연구소에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용화되어서 이제 사용이 된 거는 저렇게 외국의 컴퓨터에서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전체 상황을 그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